안녕하세요. 새냐초나라입니다. 봄나물 중에서 냉이나 지친개 등 봄나물과 혼동하기 쉬운 독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초보자를 위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냉이처럼 지친개처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 꺾어보면 이렇게 애기똥처럼 노란찐이 나오고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리고 잎의 모습입니다. 이 줄기에 잔틀들이 있다가 크면서 또 잔틀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잎 뒷면은 흰색을 띄고 지친개도 흰색을 띄죠. 그것과 비슷한 이것은 애기똥풀 독초입니다. 이 애기똥풀은 양기비처럼 현호색 등과 같이 양기비과에 속하는 유 독성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꺾어보면 노란찐이 애기똥처럼 나오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애기똥풀이라고 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노란찐이 아주 물씬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애기똥풀은 절대 채취해서 나물래서 드시면 안되고 조심해야 될 독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용량 초과할 때는 전신마비 또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룰 수 있다는 점 그 점 주의하시고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은 이건 참고만 하시고 이 애기똥풀은 유독 식물인 독초이지만 한방에서는 백골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하나 일반인들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또 한 가지 이 애기똥풀은 무조비나 습진이 심할 때 약으로도 치료가 안된 경우에 이걸 채취해가지고 햇볕에 말립니다. 해서 잘게 썰어가지고 유리병에 넣고 이 소주를 가득 채워서 2, 3주 정도 숙성시켜서 그것을 발가락이 간지러울 때 면봉으로 골고루 찍어 발라주면 무좀 습진의 효과를 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봄나물 채취해 드실 때 조심해야 될 유독식물 애기똥풀이었습니다.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